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눈이 크면 예쁘다 코가 오똑하면 예쁘다 얼굴이 V라인이라면 예쁘다 라는 프로파간다나 광고선전 덕분인지 요즘에는 연령이 지긋하신 중년 아니면 노인분들도 눈 성형에 대해서 저에게 여쭤보시면서 앞트임이나 뒤트임, 밑트임, 눈매교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의 눈을 좀 시원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지난번 눈이 크면 예쁜가라는 동영상에서 눈은 관상학적으로 정신으로 눈이 큰 여자는 나의 마음을 한번 빼앗아가 보세요 하고 하는 관상이라서 남자의 마음을 두근두근 벌렁벌렁 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눈을 크게 하는 성형이 지나치다 보니까 앞트임, 밑트임, 뒤트임, 풀트임, 눈매교정을 해서 지나치게 눈만 크게 만들어서 도리어 예쁘지 않고 좀 사나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안구가 커짐으로써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눈시림 증상이라든가 눈물을 흘리는 듯한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안구의 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 노년에서는 눈시림이나 눈물 고임, 눈물 흘림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발하게 되는데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눈이 워낙 조그매가지고 옛날 40년 전에 명동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눈꺼풀이 얇아진 데다가 처져가지고 그래서 요새 뭐 자연유착 쌍꺼풀인가로 하고 눈 뒤쪽으로다가는 시원하게 눈을 트는 거 뭐 뒤트임이라고 하나 그걸 해서 눈을 크고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답답해서 아주 죽었어요 답답해서 원래가 눈이 적은 데다가 눈 좀 크게 일단 눈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눈이 바깥쪽에 이렇게 가려지는 눈의 모양을 사례자의 말씀처럼 이렇게 노란선 모양으로 뒤트임을 해서 눈 바깥쪽을 이렇게 늙은다고 하여도 이렇게 빨간 라인에 눈꺼풀 처짐이 있게 되면 창문이 크다고 하더라도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파란 면적만큼의 트여서 커진 눈의 면적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눈이 커진 효과는 가려진 주름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고 반면 눈동자의 노출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서 안구 표면에서의 수분 증발이 많아지게 되면서 바람이라도 불러치면 눈 시림 증상이 오고 또 눈에 눈물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러면 눈가에 이렇게 흥건하게 적셔지면서 눈꼬리 쪽 살이 이렇게 짓무르는 피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눈이 커지면 반드시 눈이 실 없느냐 그건 연령의 자라 좀 다른데요 땀에도 끈적끈적한 땀이 있고 물 흐르듯이 묽은 땀방울이 있듯이 눈물도 끈적끈적한 눈물과 감정이 북받쳐서 이렇게 펑펑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눈물 성분 중에서 점액질이라든가 오일들이 많아서 눈을 촉촉하게 보호하는 그 눈물의 기능이 우수합니다만 나이가 들게 되면 눈물 성분도 노화가 돼서 끈적끈적하지가 않고 묽게 돼서 이 안구 표면을 눈물이 끈적끈적하면 좀 오랫동안 촉촉하게 해줄 텐데 눈물이 노화가 돼서 묽어져서 금방금방 증발이 되어서 안구 보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눈물의 노화로 인해서 안구 보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중년이나 노년에서 뒤트임, 밑트임 등으로 눈을 이렇게 크게 하면 눈 시림이나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뒤트임 부작용, 밑트임 부작용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노화가 돼 있는 노인의 눈 성형에서도 그렇지만 젊을 때도 이렇게 과하게 눈의 노출 면적을 크게 하게 되면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러면 눈을 촉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핏줄이 눈으로 흰자 위에서 자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혈이 되고 이렇게 빨간 눈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적사침정 그러니까 빨간 실핏줄이 정신을 이렇게 침한다 또 아니면 적관동 그래서 이 실핏줄이 이 동공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관상학적으로도 아주 나쁜 관상이 되겠습니다 즉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에 의해서 저절로 눈 시림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50대 중반인데 50대 들어서면서부터 야외에 나가면 바람이 좀 불면 눈이 굉장히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흰자위를 이렇게 많이 노출시키는 뒤트임이나 밑트임 이런 것들은 획압 60대 70대 지나서는 하지 않는게 눈의 건강에 좋겠습니다 그럼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질까래진 눈을 어떻게 크고 예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으로는 첫째 눈꺼풀에 늘어진 상앙검 피부를 좀 잘라내는 방법 상앙검 성형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눈썹 밑을 절개해서 주름을 제거하는 방법 그거는 눈썹 하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 눈썹 거상술 그러니까 눈썹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마를 이렇게 당기는 그 이마 눈썹 거상술에서 자연스럽게 눈이 커져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눈을 예쁘게 이렇게 커지게 하는 목적으로써는 그 세 가지 방법이 다 효과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례자 분과 같이 40년 전에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했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쌍꺼풀 수술 한 게 지금 이렇게 덮여가지고 쌍꺼풀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눈썹을 이렇게 올려서 그러니까 눈썹과 눈 사이 거리를 이렇게 올려서 그 예전에 그 예쁜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저절로 보이도록 하면 성형한 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그 예쁜 큰 눈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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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